한반도를 덮친 태풍 솔릭은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돼, 다행히 전북 지역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해 수확을 위해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과수농가와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은 폭염에 이은 태풍으로 시름이 깊습니다.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풍이입술 구간 한 과수원. 바닥 곳곳에 우수수 떨어진 사과들이 나등굽니다. 하나라도 더 건져 볼까, 달려있는 사과를 열심히 매만지고, 떨어진 사과를 고르고 골라 집으로 만들어볼까 고민까지 해봅니다.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갑작스레브로 닥친 태풍이 그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소비자들도 걱정이 큽니다. 이미 지난해보다 20% 이상 오른 과일값이 태풍 피해로 또다시 뛰지 않을까 벌써부터 부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일찌감치 재수용 과일 확보에 나선 유통업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극기 좋은 현상으로 인한 냉해 피해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일소 피해로 대과 생산량이 감소하여 중소가 위주로 판매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모처럼 폭염이 수그러들어 초가을 정치가 풍기는 주말을 맞았지만, 수확을 걱정해야 하는 농민과 물가 상승을 염려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